저번에 약속한 거는요, 제가 배에 뭔가를 만들라는 그래서요,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였지만요 그때보다 배가 더 나왔고요 요즘 가족들이랑 같이 있으면서 많이 먹어요 요즘 가족들이랑 같이 지내주는 시간이 많아서 조금 다르잖아요 그래서 살은 안정되지 않게 배만 나오네요 좀 오가시는데요, 또다운わけじゃないの에 お腹이 되어졌어요 약간 올챙기 같아요 약간 좀... 올챙기예요 제가 운동을 끊었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계약을 하셨어요 여러분과 약속 꼭 지키겠습니다 여러분과 약속을 꼭 지키겠습니다 하지만 저희 기간은 안정했죠? 근데僕たちは 기간은 약속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낮은 여름이라고 하시네요 여름? 안 왔으면 좋겠는데 약간 좀 낮은지 않으면 좋겠는데 네, 힘내겠습니다 아,頑張ります 감사합니다, 당신이에요 네, 최근 솔로앨범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요 솔로앨범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네, 우선 제가 우선 제가 위혈하게 조금 전에 들으셨던 눈물이 발라를 한 곡밖에 없는데요 아, 아직은요 아, 아직까지 노래가 가고 있었는데 눈물이 발라를 아직 안 좋은데 다른 분위기는 밝고 명랑한 곡도 있고요 아름다운 아름다운 바라드도 있고 아름다운 바라드도 있고 많이 듣고 있어요. 그중에 고르려고 하고 있거든요. 지금 자신의 곳에 그런 곡이 들어있어서 지금 많이 듣고 있어요. 그 중에서 자신에게 어울리는 것을 노래하고 싶어요. 좋은 앨범 나올 거라고 생각하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즐거워주세요. 다음은 어떤 곡인가요? 좀 마음이 아프긴 한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가장 보여줄 수 있는 것을 표현한 곡이에요. 근데 2AM이 불렀던 이 노래라는 곡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곡이 가장 좋아하는 곡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AM의 이노레 という 곡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을 다 보여드리고 싶은데 노래는 지금은 노래 밖에 없네요. 여러분의 마음이 아프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노래는 노래가 노래가 잘 안 됩니다. 네. 이 예쁜 목걸이를 사주고 싶어지만 멋진 차를 태워주고 싶어지만 이 예쁜 옷을 입혀주고 싶어지만 오 난 좋은 곳에 데려가고 싶어지만 주머니에 넌 손에 잡히는 게 없는데 어떻게 널 잡을 수가 있어 내 생활은 너에게 어울리질 않는데 그래도 내 곁에 있어 주겠니 줄 수 있는게 이 노래밖에 없다 가진 거라고 이 욕소리밖에 없다 이게 넌 웃게 만들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불러본다 네가 받아주길 바라본다 너는 괜찮다고 말을 하지만 나만 있으면 된다고 하지만 행복하다고 늘 말해주지만 너는 더 바라는 게 없다고 하지만 좋은 좋은 것들 재밌고 멋진 일들 너도 분명히 하고 싶잖아 너도 분명히 하고 싶잖아 이 노래바라고 이 목소리밖에 없다 이게 널 웃게 만들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불러본다 네가 받아주길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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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가 받아주길 바래 본다 니가 받아주길 바래 본다